인천 시민으로서 후보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인천은 전국에서 공기질이 제일 나쁜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 시민으로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기질을 좀 정화시켜서 아주 안전하고 쾌락하고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후보자가 되셨을 때는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나시면 그런 것 저런 걸 많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. 후보자님들께서는 꼭 그런 걸 깊이 생각을 해주셨다가 되시고 난 후에 꼭 인천시의 건강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공기질을 많이 정화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